평생 투자 길잡이 남프로입니다. 에코프로머티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에코프로머티 정말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 6.95% 상승으로 마감을 해줬습니다. 12만 7,800원까지 올라와줬고 특히나 최근 양봉 보여주는 흐름 자체가 매우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 지금 당연히 기분이 좋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상승 추세 계속되는 흐름 지속될 거다. 계속해서 살펴보시면서 또 지금 에코프로머티가 왜 오르고 있는지 왜 또 강하게 오르고 있는지 또 특히 에코프로 계열사 중에 가장 강하게 오를 이유가 뭔지 이런 부분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저 응원해주는 마음으로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영상 자체가 또 다른 분들에게 추천이 되기 때문에 또 상승 수급의 힘을 얻어서 주가는 더욱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돈 드는 거 아니니까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 에코프로머티 같은 경우는요. 제가 이미 이때 지점에서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이때 지점에서 본격적으로 지금 상승에다 힘이 들어오고 있다. 제가 9월 9일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이제 매매 타점 신호 나왔다고 알림 나갔는데요. 그때 제가 구독자분들에게 보내드렸던 영상을 잠깐 보시면요. 제가 그때 당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보시면 우리 구독자분들은요. 지금은 이제 에코프로머티 본격적으로 매수 한 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대에 9만 5천 원에 있는 상황인데 지금 본격적으로 상승에 대한 상승 수급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금리 인하 관련된 이슈도 있고 본격적으로 에코프로머티 같은 경우는요. 매물대가 많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한 번 올랐을 때 다른 2차전지 대비해서 기업들 대비해서 훨씬 더 오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지점에서 본격적으로 매수를 한 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본격적으로 매수하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상승 수급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게 될 때 에코프로머티 같은 경우는 어떻다? 이 매물대, 매물대가 매우 약하다. 매물대가 견고하지 않고 물량이 많이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더 가파르게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 매물대한 이해를 한 번 해볼 텐데요. 이때 당시에 여러분들 주가가 올랐다가 하락을 해줬는데 이때 당시 어떤 이슈가 있었습니까? 결국 블록딜 이슈가 있었습니다. 뭐 2,500억 블록딜. 대주주가 뭐 많은 물량들을 팔았다라고 하니까 주가가 올랐다가 떨어졌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어때요? 이때 블록딜은 누군가가 또 많은 돈을 통해서 이 에코프로머티 주식을 샀다라고 매수를 했다라고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어떻게 되느냐? 사실상 물량 정리가 한 번에 일어나고 또 누군가 대주주가 이 낮은 가격대에서 또 한 번 받아내는 흐름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매물대는 상당히 약한 부분이다. 동시에 여러분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에코프로 VM이나 다른 에코프로처럼 중장기로 쭉 떨어지는 흐름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한 이 정도 기간밖에 되지 않았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에코프로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쭉 올라왔다가 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이때가 언제요? 작년 7월입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가 오히려 매물대가 견고하지 않기 때문에 빨리 올라갈 수 있다. 당연히 여러분 지금 이 흐름이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를 해드리는 부분이고요.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는요. 지금 투자 핵심 포인트가 있죠.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에코프로 계열산의 최선호주 낮주가가 가장 강하게 오를 수 있고요. 블록드 이슈 제가 방금 또 말씀을 드렸고 또 중요한 거 이후 중국 관세 부과가 이제 곧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정치적으로 여러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은 올해 11월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본격적으로 중국의 관세 중국 전기차 관세가 시작이 되게 된다면 당연히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는 특히나 중국과 경쟁도가 훨씬 높은 이 전구체 생산 기업이기 때문에 훨씬 더 상승에 대한 수혜를 입을 수가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현대차 그룹, 현대제철, 그리고 에코프로 BM이 이제 LFP 배터리 양력제 개발까지 한다라고 지금 점점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LFP 배터리 본격적으로 이게 중국형, 중국 저가형 배터리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우리나라에서 현대차와 에코프로 계열사가 LFP 배터리, 중국형 배터리를 생산한다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에는 중국에는 이제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관세가 부과될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서도 중국형, 저가형 LFP 배터리를 생산을 한다 해도 중국보다도 더 우위에 설 수 있다는 그런 전략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번에 중국적으로 관세가 계속해서 부과될 거다라는 이슈 자체가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아주 좋은 소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거기다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SK온, 포드, 에코프로 BM, 캐나다 양극제 합작 공장 공사 중단 한 달 만에 또다시 재개가 되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 자체가 결국에는 에코프로 계열사 전체적인 좋은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에코프로 BM 역시 계속해서 좋은 모습 보여주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결국에는 주가가 올라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2차 전지는 오게 된다. 2차 전지에 대한 믿음도 좋지만 주가가 많이 올라줘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은 수익을 가져가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결국 에코프로 머티, 머티리얼드에 결국 집중을 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추가적으로 이날 당시 9월 9일에 제가 매수 타점 잡아 드렸던 것처럼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에코프로 머티에 대한 매매 타점 신호를 제가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보셨던 영상처럼 또다시 분할 매도 타점이 나왔을 때 단기 고점이 나왔을 때 어느 정도 물량 정리하셔라 말씀을 드리고 또다시 저점 나왔을 때 다시 또 잡아서 가져가셔라 이렇게 말씀을 계속해서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매매 타점 신호를 무료 신청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 구독자분들에 대해서 제가 신청 받고 있으니까 구독 그리고 좋아요 버튼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신청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제 개인 번호 010-555-4-3006번으로 저한테 머티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매 타점 신호 나올 때마다 바로바로 가장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여러분들 100% 무료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고요. 저한테 문자로만 보내주시면 되시니까 따로 돈 드는 과정 없이 그냥 저한테 머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특히 제가 하루 이틀 1주 2주 이 정도만 안내를 해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앞으로 몇 개월, 반년, 1년, 2년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타점 신호를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연락 주시는 그 연락처로 제가 직접 연락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부담없이 저한테 머티라고 문자 신청 보내주시고 함께 같이 에코프로 머티로 여러분들 돈 벌어가는 매매를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흐름 자체가 매우 좋은 상황입니다. 수급도 역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계속해서 뉴스도 점진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거기다가 이제 2차 전지는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반도체 2차 전지 사실상 우리나라 국가 산업, 국가 전체에 책임지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산업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흐름 자체가 추세 자체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계속해서 유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이 에코프로 머티면 전구체 생산량을 5만 톤에서 이제 2025년 11만 톤까지 늘린다라는 계획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사실상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수급까지 들어오게 되고 뉴스까지 점점 나오게 된다. 이제 최근까지 바이오장 그리고 그전에는 반도체 장이었죠. 이제는 본격적으로 또다시 2차 전지장이 오고 있고 2차 전지장이 왔을 때 에코프로 머티야말로 상승에 대한 흐름 신고가가 계속해서 갱신해가는 흐름을 그리면서 상승을 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연히 여러분들 올라가면서도 변동성을 유지하면서 올라가게 되는데 그때그때 타점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안내해드리는 신호에 받아보시면서 여러분들 수익 극대화 하시면서 투자를 해보시면 되시겠고요.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이제 금리 인하 시기입니다. 금리까지 인하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주식시장, 자산시장 쪽으로 돈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시장에서 또 우리 주주분들, 구독자분들에게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 역시 제가 빠르게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추가로 지금과 같이 힘든 시기에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한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무료 주식 종목을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쉽지 않은 시기에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주식 종목을 무료로 추천을 해드리고요. 제가 해드리는 이벤트 같은 경우는요. 다른 곳과는 훨씬 차별화된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제가 이틀 안에 먼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직접 연락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청을 해주시는 제 개인 번호 010-5554-3006번으로 직접 연락이 갈 거니까요. 이틀 안에 이제 기다리고 계시면 제가 바로 연락드리는 점 알고 계시면 되시겠고요. 그러니까 이제 문자로 저한테 해당 번호로 구독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직접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청을 하셨는데 이벤트 당첨이 안 됐다. 왜 연락이 안 오냐. 이렇게 기다리실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 알고 계시면 될 거고요. 제가 드리는 종목 같은 경우는요. 상승 확률이 가장 높은 종목만 특별히 엄선을 해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을 받아 놨는데 이게 오르지도 못하고 떨어지기만 하는 것 아니냐. 뭐 걱정하실 필요가 지금 크게 없다. 정말로 좋은 자리에 있는 종목들만 제가 보내드리는 거고요. 최근에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보내드렸던 무료 주식 종목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종목이었냐. 제가 이렇게 자료를 통해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렸어요. 8월 23일 무료 추천 종목으로 바로 유한 양행이 나갔습니다. 아시는 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레이저티닙, 이제 렉라더죠. FDA 승인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강하게 상승할 것으로 기대되는 종목이다라고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8월 23일 날 수급적으로 지금 상당히 가벼운 상황이다. 급등이 가능하고요. 반도체에서 바이오헬스케어로 자금이 이동하는 과정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분석을 다 마치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렸고 이때 당시 주가는 종가로 96,200원 위치였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으로 이제 거래량이 크게 들어왔다가 살짝 빠지는 흐름이 나왔다. 이 지점에서 매수를 진행을 하셨을 경우 상승 확률이 상당히 높아진다. 이런 부분들을 바로 이제 이벤트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렸는데 이때 이후에 유한양행의 주가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크게 상승을 해줬었다라는 거죠. 제가 추천드렸던 지점이 바로 거래량이 한번 크게 들어왔다가 다시 죽는 이 지점. 이 지점에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유한양행 무료 추천 종목으로 나가게 되었고 이때 이후로 최소 50% 이상의 상승이 나왔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유한양행과 같은 종목처럼 또 새로운 자리에 정말 좋은 자리에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나오게 되었을 때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무료 추천으로 나가게 되는데요. 자, 하지만 너무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이제 한 종목을 받게 되면 수급이 꼬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상승 확률이 높은 한 종목당 선착순 100명분 100분에게만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무료 주식 종목을 제가 추천을 해드릴 겁니다. 직접 연락을 제가 해드릴 거니까 이제 빠르게 연락 주시는 분들 순으로 종목들을 받아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 개인 번호 010-5554-3006번으로 저한테 구독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이틀 안에 직접 연락을 드릴 거니까 이런 부분들 참고를 하시면서 지금과 같이 힘든 시기에 같이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힘든 시기에 너무 어려워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우리들도 수익을 볼 수 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투자를 하시면요. 당연히 여러분들 꾸준히 계속해서 수익을 쌓아나가는 그런 투자를 경험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부담 없이 신청을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